자, 지금부터 우리 API를 사용하는 방법으로서 OAuth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API를 이용해서 다른 서비스에 있는 정보를 자신의 앱으로 가져와서 그것을 가공해서 무언가를 해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능 또는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다른 서비스에 있는 정보를 가져올 때 그 정보가 그냥 공개된 정보면 그냥 가져오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정보가 어떤 특정 사용자의 개인적인 정보인 경우에는 우리가 그 사용자의 허락과 그리고 가져오려고 하는 정보를 갖고 있는 서비스에 어떤 정해져 있는 절차를 따라야지만 그 정보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자, 바로 그때 사용되는 절차가 OAuth라고 하는 것인데 이번 시간에는 API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벽이라고 할 수 있는 OAuth를 사용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게 좀 복잡한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구도로 이야기가 전개될 것인지를 좀 정리를 좀 해보죠. 자, 우선 세 개의 주체가 있습니다. 우리 이야기에 참여하는 첫 번째, 여러분이 만들고 있는 앱이나 웹이 있겠죠. 자신의 자, 우리의 화자는 개발자입니다. 여기서 제가 나는, 우리는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것은 우리가 만들고 있는 이 앱이나 웹 또는 이걸 만들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사용자가 있겠죠. 사용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사용자는 이 서비스의 가입자일 수도 있고 회원일 수도 있고 사용자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용자의 데이터를 우리가 다른 서비스에서 가져오고 싶다. 이를테면 페이스북의 타임라인이라든지 또는 구글의 컬린더에 있는 사용자의 일정이라든지 또는 트위터의 트윗이라든지 이러한 정보를 우리가 이 사용자의 이러한 서비스에 담겨있는 정보를 우리가 만들고 있는 앱이나 웹에 가져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얘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현재 들어도 좋은지 아니면 아직은 들을 준비가 안 되어 있으신지에 대해서 제가 힌트를 좀 드리는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얘기가 뒤로 가면 상당히 복잡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 그 질문의 의미가 이해가 되시면 들으셔도 되고 의미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안 들으시거나 나중에 듣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자, 우선 API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또는 API하면 떠오르는 몇 가지 장면들이 있으시면 우리 수업을 들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업은 서버와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웹, 또 인터넷이 동작하는 메커니즘을 핵심적인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서버가 뭐고 클라이언트가 뭔지에 대해서 약간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음 인증이라는 말이 어떤 뜻인지도 이해가 돼야겠죠. 뭐 로그인하는 거 그런 것들이 인증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런 것도 좀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자 우리가 주소를 보면 예를 들면 http로 시작하겠죠. 뭐 여기 s가 붙을 수도 있죠. 그리고 쭉 도메인이 나오고 슬래시 그리고 경로가 나오고 물음표가 나온 다음에 어떠한 값이 여기에 나타나죠.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query string 또는 parameter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이 query string과 parameter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이미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 수업을 들어도 좋지만 저걸 이해하지 못하시면 제가 저거에 대해서 뒤에서 설명드리지 않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못 보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법으로써 이 get이라고 하는 방식이 있고 또 first라는 방식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방식의 차이점이랄까 의미랄까 그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요정도 얘기를 하고 요게 이해가 되시면 우리 수업을 듣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거고 이게 이해가 안 되시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진로를 스스로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할 얘기는 제가 이 수업을 만들게 된 동기입니다. 제가 이 수업을 만들게 된 동기는 최근에 저의 신변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떤 변화냐면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어요. 코딩약이라는 활동을 시작하면서 그래서 라이브 방송을 하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어떤 초조함 같은 게 생겼습니다. 어떤 초조함이냐면 혹시 카메라가 켜져 있는 거 아닐까 혹시 마이크가 켜져 있는 것은 아닐까 혹시 내 화면이 촬영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 라고 하는 초조함이 저를 엄습하면서 저의 집이 더 이상 편한 곳이 아닌 것이 됐습니다. 너무너무 그래요. 초조하죠. 그래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제가 라이브인 상태를 스스로 알아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 방송국 보시면 온 에어라고 하는 거 본 적 있으시죠? 이런 거 있잖아요. 온 에어 이렇게 생긴 것들 이런 거를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거였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왜냐? 방송이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알려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뭘 만들었냐면 이렇게 생긴 걸 만들었습니다. 제가 만든 게 뭔지 아시겠어요? 제가 만든 것은 저기 있는 저 빨간색 콩입니다. 저건 LED 램프인데요. 제가 방송을 하고 있으면 제 컴퓨터의 상태와는 별개로 저 LED 램프에 불이 켜지게 하고 싶었어요. 뭐 좀 더 그럴 듯하게 하면 좋겠지만 그건 차차로 할 겁니다. 자, 이걸 하기 위해서 제가 뭘 했냐면 일단은 어... 이 모니터 뒤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음... 라즈베리 파이라는 컴퓨터가 집에 굴러다니고 있어서 저 컴퓨터를 모니터 뒤에다 붙여버렸고 저 컴퓨터는 굉장히 가볍고 그리고 리눅스나 윈도우 같은 게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 파워풀합니다. 그리고 가격은 한 5만원 정도 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컴퓨터에 이렇게 LED들을 연결을 해가지고 이 컴퓨터가 유튜브의 API를 통해서 예를 들면 10초에 한 번 또는 1분에 한 번씩 서버에 접속해서 서버에게 계속 물어봅니다. 지금 이 고인이 라이브 방송이 되고 있어? 그럼 서버가 아니 라이브 방송이 되고 있어? 아니 라이브 방송이 되고 있어? 응 이라고 하면 이 컴퓨터에 여기 있는 이 부분 있죠? 저기가 어떻게 생겼냐면 자 이걸 확대한 그림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핀을 꽂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핀에 아니죠 이 핀에 전선을 꽂아서 이렇게 LED에 연결을 해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컴퓨터가 접속했을 때 유튜브 API가 이 사람이 라이브 중이야 라고 알려주면 이 안에 제가 짠 프로그램이 여기 있는 이 핀 중에 적당한 핀에게 전기를 흘려보내서 여기 있는 저 LED 램프에 불이 켜지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만들었던 프로그램은 PHP를 이용해서 만들었고요. 뭐 일종의 생활의 코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걸 하려고 해보니까 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저의 유튜브 상의 라이브 정보를 끌어오는 거였는데 그걸 끌어오려면 인증이라는 것을 통과해야 되는데 인증이 상당히 복잡하고 까다롭더라고요. 그래서 어 인증에 대한 수업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수업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뭐 특별히 뭐 뭐랄까 이런 사례들을 보시면 여러분이 좀 더 인증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고 API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종의 재미있는 단서를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요거를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저 LED 부분을 확대하면 이렇게 또 생겼어요. 엉망진창이죠. 제가 항상 주장하는 거 어 누구나 쓸 수 있는 예 아주 그럴듯한 보편적인 제품보다는 일단은 자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인적인 제품을 만드는 걸로 시작해서 차차로 보편적인 제품으로 나아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라고 제가 권유 드리는데 그 사례 중에 하나로써 소개를 해드려 봤습니다. 또 자랑하고 싶기도 하구요. 하하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가 뭘 할 것인지 또 이걸 할 요거 이 수업을 들을만한 분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이걸 통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살펴봤구요.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인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